안녕 빵구쟁이 뽕뽕이 아이고 아이고 안 돼 이따가 아, 없어. 아, 없어. 쏘옥 안녕! 바이바이! 응, 꺼졌니? 슈니가 안 놀아서 꺼졌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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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율ogan 응! 냥냥 신이 오늘 이거 먹고 오늘 뭐해요? 친구들 만나러 가자 오늘 땐 가요 잘 먹어. 신나, 엄마 마스크 썼어. 마스크 적응해야 돼. 맞지? 엄마 계속 마스크 쓰고 있을 거야. 이거 엄마야? 울면 안 돼? 냠냠. 어이, 잘 먹네. 냠냠. 어이, 잘 먹네. 냠냠. 맛있어?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시현아, 이거 어디야? 시현아, 이거 어디야? 이 하나는 충분해, 너는? 자, 시현아 이거 해봐. 이거. 뭐해? 안쪽을 가봐. 안 해? 안 해. Umaikata. 맞아, 이거 뭐야. 막야한다. 동작 이리 와. 하이틴名이랠. 동작 이리 와. 이 저녁이 와. 이 저녁이 와. 저의 수업은요, 통합 놀이 수업이에요. 도깨비 빨래 저요. 저히. 음. 너무 아름다워? 쫐awa. 나는 나는otti Haha 고양이예요 도깨비 애기 우리 한번 가보자 나와라 선생님, 뭐여? 르헨이 지연아 쏘 kardeşim 유니 자.. 오 싫어 싫어 난 넣어놨라 아이 귀찮아 만져봐 만져봐 진신분들은 라켓 소리 좋아 하나요? 라켓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하하하 음! 아하 dando! 혀나기업 알려드리기 중입니다 안으로 총속속속 넣어보려고 음료원 모글라? 몰라디라? 상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와우 슬픈 거주야 신이 도깨비네 도깨비 어이 도깨비 저기서 정말 와요 도깨비me 공식 도깨비 도깨비 게임 이게 뭐야? 게시 매우 나아 땀딸 헉, 다단따 헉, 다단따 헉, 다단따 이동이 도로 꽁이 왜이래 꽁이 왜이래 왜이래? 나 어렸어? 어렸어? 뭐? 뭐? 왜이래? 눈에 왜 눈물 보였어? 눈에 눈물 보였어 부끄러워 부끄러워 진이야 간다 간다 가자 가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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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언박싱 해주세요 그런 거 몰라요 이거 편지인가 모양 너무 예쁜데 이거 내가 잡지에서 봤던 크림인데 너무 예뻐가지고 디자인 형준이가 저거 한쪽 엄마가 저거 빼서 안 돼 엄마가 만든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맘마밀 시판을 좋아하는지 테스트할 거예요 이거 벌써부터 좋아하네 이거 한 장 했다니까 벌써부터 좋아하네 아니 한 장 안 했어 안 했어 이거 놀아보는게 이거 여기다 조금 부을까 이거 되게 맛있다 완전 다르다 신아 그거 먹고 있어요 이제 먹어보자 신이 뭐죠 엄마 이렇게 엄마 이렇게 해 숟가락을 먹으면 어떡해 숟가락을 먹기 팀장세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었다 엄마까부터 먹을까 엄마까부터 아니야 아니야 신아 아유 준아 이거 먹어 자 엄마까부터 먹고 왜 인상 써 그죠 아이고 여기서 위로 입 안으로 썩 넣어줘야지 아아 이렇게 해서 긁어 어때 맛있어 보이는데 준아 신나 잘 못 먹겠습니다 맛있어 네 괜찮으면 만족하는 표정인데 이건 먹을까 이건 더 묽다 그러니까 이러면 딱 그러고 빨아먹어야 podem 그렇지 우리 기릉이 뭐 진짜 너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지 좋아서 그런 거 임상 찌푸리진 않네 거에요 뭐 거의 전율이 느껴지는 맛이야 이거는? 시커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느 게 더 맛있어? 말을 못해 어느 게 나아 어느 게 나아 어느 게 좋아하나? 다시 한 번 이건 어때? 다시 한 표정 보자 엄마 꺼 이거 엄마 꺼 약간 덜덜렁한데 야 엄마 꺼야 더 정성이 많이 들어간 거야 내가 그만 타고 내가 진짜 밥도 굶고 잘 먹어 이것도 왜 뱉을라 그래? 다시 이거 줘? 이거 줘봐 이 꾸덕해서 진짜 힘들어 너 왜 먹을 수 있잖아 아 두 달 맛있긴 한가 봐 두 달 잘 먹었던데 이거는 표정이 안 찌뿌리네 이상하네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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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흐흐 근데 이건 인삼 찌푸려 흐흐 아니야 안 시끄러워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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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가지 고개 들어요 흐흐흐 거부? 야 고개 들으면 어떡해 엄마 꺼야 혹시 거부하는지 아니지 흐흐 다 좋아?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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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외면은 어떡해 흐흐흐 외면하지 말고 흐흐흐 안 먹건지 아닌건가?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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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주면 이제 바로 바로 흐흐 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 왜왜 외면해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grund 이거 먹어요 흐흑 이거 우연이 아니지 이거 다 묻었는데 응 먹었네 이게 좀 더 소... 먹을 때 오래 걸릴 수도 있지 그런가? 꾸덕해서 라고 믿자 그렇게 그렇게라도 믿어야지 상처를 안 받지 나 엄마 상처받는다 지금 아 아 입이 안 벌어지는 맛인가? 이거 안 먹어? 이거 찐인데 약간? 찐으로 별로인 느낌 진아 이거 먹어보세요 이거 맛있는 거 맛있나? 한번 먹으면 입 바로 벌릴 것 같아 두 번째 너무 잘 벌려 한번 주자 자 맛있겠지 이제 맛있어 맛있어 내가 줄까? 그래 맛있는 거 냠냠 빨리 와 잘 먹어 우리 집 아기세 우리 집 아기세 우리 집 아기세 아기 돼지 아 오우 아빠는 왜 그래? 아빠한테 왜 와 네 고등학교 동창이예요 고등학교 동창이예요 네 고등학교 동창이예요 아 아니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어 되게 고등학교 동창이고 말이야 고등학교 아이 둘이 친해서 어 아 안녕 어 아 아 아 아 아 신이 당근 옷 입었는데 당근 먹어요 당근 당근 신이가 먹어 으응 으응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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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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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야지 이건 아무맛이 안 나요 다 흐른다 다 흐른다 다 흐른다 으응 으응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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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다 이리 냠냠 햄니 냠냠 어 그거 아니야 쩝쩝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맛없어 맛없어 아악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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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쪘어 바닥에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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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안 돼 그거 안 하면 안 돼? 아 뭐해 뭐해 누가 어르신이 얼굴을 이렇게 했어 누가 어르신이 얼굴을 이렇게 했어 아직은 피해가 안 되는데 시장이기 히히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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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미안해 히히히히 힝힝 춘야? 지쳤어? 춘이 지쳤어? 힝힝 힝힝 아이고 수은아 뭐해 엄마 나이 수은이 진짜 수은이 어디 갔어? 수은이 어디 갔어? 수은이 수은이 빨리 발만 담았어 깨끗 공이 공이 왜 굴러나 땀 먹어 수은이 손이 보이지? 공놀이 하고 있던 거야? 여기서? 여기서 그래 여기 나와서 놀아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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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깨끗 깨끗 너 어떡할거야 여기서 어떻게 나올거야 준야 더이상 오면 더 못와 발 꼈다?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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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부터가? 내가 있어 졸린가? 아 선생님 배고플거 같은데 이제 진짜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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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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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굽야 너 뭐해 그래 내 손을 친해지길 바래 친해지길 바래 이 친구는 나도 안거려? 표정이 뭐? 표정이 지금 얼었어 표정이 얼었는데? 표정이 얼었는데? 좋아하네 두 분은 좋아? 지금 누군지 몰랐어 감에 앉아있는 애 사이사음 소시장 소시장 바쁘고 휴가 간식 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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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소시장 소시장 순이 해적해 두 분 인소 뒤에 두 분 인소 뒤에 순이 흥겨 순이 흥겨 순이는 좋아하는데 웃고있어 순이 좋아야 돼 치키시키지 않네 같이 눈으로 내바르고 스테사 스테사 잠시 후 매일 앞에서 전투를 입고 girl 음 보니 방ARP 입이 자라~~ 이거 뭐지? 잘라네, 슈니 슈니는 유튜버니까 이렇게 처리하다가 다 넘어가던데? 잡아야 되는데 잡는다고 한 게 그냥 다 쳐버린 거야 공? 슈니 좀 봐 슈니가 밝혀지면 안 돼 이유식도 먹을 거 몇 시에 먹이라고 내놓지 얼었으면 그냥 바깥에 내놓으면 좋지 그냥 돈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만지면서 누르면 또 여기 원했어 이거 만지면서 누르면 또 여기 원했어 맞아 그림자 잡기 오 진짜 빨라 와 진짜 빨라, 슈니아 잡았다 감가 입당 입당 입이 편안해지 입당 애기 피어나왔어 오랜만에? 응 느끼하고 갔다 음 이제 나는 맛도 먹고 이거는 시간이 참 빨라 하이 하이 수은하 안녕 누구세요? 수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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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싶어서 수은하 그니까 노브랜드 많이 하니 그니까 초코 소금찜 일상자의 맛 완화네 양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